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세계 강국들이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만 봐도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죠. 눈치 채셨겠지만 그 분야는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요. 그리고 알다시피 반도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수출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반도체 기원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릴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시작에는 오늘 소개할 이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해외 유명 교수나 개발자들에게는 반도체의 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이 된 역사의 시작에 있었던 분이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의 일대기부터 최근 알려진 놀라운 근황까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외광마을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노인이 한 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엄청난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한국 반도체의 전설 강기동 박사님입니다. 그는 삼성보다 무려 10년 앞서 한국당의 최초이자 당대 최첨단인 CMOS 공정 반도체 공장을 세운 인물인데요. 반도체의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CMOS란 집적회로의 한 종류로 PC,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 세계 반도체 제조 방법의 표준이 된 그의 CMOS 공정이 없었다면 스마트폰과 같은 수많은 전자기기의 발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없었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기에 해외에서 내로라하는 이공계 교수들도 강기동 박사 이름 석자의 절로 공손함을 표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 임무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강기동 박사 덕분에 한국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지금과 같은 굳건한 반도체 1위 공화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한국 반도체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어째서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주립대 반도체 연구소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죠. 이후 1962년 박사 학위를 마치자마자 애리조나의 제조업체 모토로라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반도체 연구소를 직접 꾸려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을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그의 이런 선택을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박사 출신이 생산 공장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강기동 박사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끝까지 모토로라에 갔고 여기서 그는 인생을 바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때는 소련과 무기 경쟁이 한창이던 1965년이었는데 이때 강기동 박사가 실전에 배치 중인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멘트의 결함을 바로잡는 미 공군 급비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 미니트멘트는 소련이 핵폭탄을 떨어뜨릴 걸 대비해 이를 추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신형 기기였죠. 당시 강기동 박사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가 모토로라에서 개발한 트랜지스터가 이 미니트멘트의 핵심 부품으로 쓰였던 건데요. 하지만 이 부품의 결함이 발생했고 이를 고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도 당시 강기동 박사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미 국방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리를 의뢰했고 이를 강 박사가 해결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를 3차 세계대전을 막은 과학기술 그 핵심의 강기동 박사의 반도체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냉전시대 미국 ICBM의 문제를 해결한 핵심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더욱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미국의 내로라하는 이공계 교수들이 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며 임무와 칭송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어디서나 이렇게 반도체를 만날 수 있고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1960년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고의 무기 안에나 들어가는 최고급 기술을 그것도 미국 국방부의 지원으로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 강기동 박사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미국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강기동 박사는 이 기술을 한국에 도입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큰일을 해야 한다는 말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직접 설립하려면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엄청나게 민감한데 이 기술을 통째로 들고 왔다간 스파이로 낙인 찍힐 게 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강기동 박사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일단 미국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한국에 수주를 준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던 것들을 조금씩 한국에 들여오면서 생산 장비나 점차 모든 공정이 가능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회사가 바로 1974년 설립된 오늘날 삼성전자의 전신기업인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였죠. 사실 이 한국 반도체가 설립되기 전에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해외에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반도체가 설립되고 나서는 흑백 TV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들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에서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확보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죠. 1970년대 초 한국이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미국, 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하청 조립 공장에 만족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기술을 한국에 들여오는 일을 강기동 박사가 해낸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강기동 박사님이 의외로 한국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저 잊혀진 전설로 남게 된 건 회사 설립 2개월 만에 터진 유류 파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유류 파동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은 물밀듯 빠져나갔고 대출 연장도 무산돼 강기동 박사는 하는 수 없이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를 매각해야 했죠. 바로 이때 삼성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이 50만 불을 내고 지분 절반을 인수했고 강기동 박사는 2년간 삼성 반도체 사장을 맡으며 한국 최초의 시계용 반도체 칩 생산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활약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삼성이 1977년 한국 반도체 지분을 100% 인수하며 그는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는데요. 그렇다고 미국 반도체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딱한 처지를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취직할 데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반도체 공장은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금지된 미국 국방 기술의 해외 유출. 그건 스파이 행위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였지만 그에게 또 한 차례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한국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1982년 정주영 현대 회장이 미국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에 강기동 박사는 또 한 번 반도체 계획서를 만들며 요청에 응했고 그렇게 1983년 현대전자의 탄생에 기여했죠. 하지만 이때도 삼성을 떠날 때처럼 그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어 결국 또 미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로써 그의 한국 반도체 업계와의 마지막 인연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 반도체 엔지니어가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네바다주 리노 외곽의 작은 가게를 차리고 라디오 수리공이 되었고 그 생활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죠. 어찌 보면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의 설립과 발전에는 모두 강기동 박사님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적인 공언을 했지만 이후 알려진 그의 소식이 많은 이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그의 반가운 소식이 얼마 전에 둘려왔습니다. 작년 1월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건데요. 비록 4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기동 박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시 MOS 공정을 개발한 부천공장을 방문하고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과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에 들리는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미래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국을 세계 2위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계획한 일정이었죠. 이후 아쉽게도 짧은 스케줄을 뒤로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끝까지 반도체 공부도 많이 하고 잘못 알려진 한국 반도체 역사도 바로잡고 싶다며 반도체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부디 늦게나마 강기동 박사님의 이름 석자가 한국에도 더욱 널리 알려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편리함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